AR은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실감형 기술이죠. 서커스 컴퍼니는 AR 콘텐츠를 만듭니다. AR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죠. 이미지 인식은 AR 기술 중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입니다. 교재, 제품 포장지, 포스터 등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AR 콘텐츠의 마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물 인식 기술은 우리 눈앞에 있는 평범한 물건에 특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물하기도 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겠죠? 꼭 인식할 사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특정 조건에서 콘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. GPS 인식을 활용하면 유저가 지정된 위치에 도달했을 때 AR 콘텐츠가 나오게 할 수 있죠. 바닥이나 테이블과 같은 평평한 표면이 있다면 지면 인식 기술로 언제 어디서든 AR 콘텐츠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. 3D 컬러링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색칠한 도안을 3D 콘텐츠로 구현해 재미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죠. 서커스 컴퍼니의 AR 콘텐츠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현리하고 재미있게 쓰이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